아.. 아.. 이게 왜 나왔지?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해보자 일단 구멍부터 채우겠지? 그 다음엔 사포로 막 다듬어주고 해줘야 될 거란 말이야 진짜 생각만 해도 귀찮은데 집게에 꼽아야 되잖아 언제 꽂아 그 다음에 도색을 해주겠지 파란색 빨간색 메탈까지 오휴 생각해보니 닦는게 귀찮아서 못하겠네 자 일단 다 했다고 쳐보고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할까 마스킹을 또 해야할 거 아냐 와 이건 진짜 귀찮다 자 그래도 뜯는건 재밌겠네 뜯는 것만 생각하고 싶은데 흠 흠 흠 흠 흠 흠 분할을 해줘야 되니 먹사는 또 그리고 지우겠지 그리고 무광 유광 마감을 나눠서 해줄 거 아냐 와 귀찮아서 어떡해 뭐 입는 게 없으니 조리곤 쉽겠다 사진 찍으려면 조명 깔고 배경지 깔고 와 귀찮겠네 이건 진짜 못하겠다 생각만 해도 귀찮은데? 다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주